안녕하세요 수주입니다 자 오늘 2강입니다 지난 1강 콩글드시에 의해서 오늘 시추에이션 약간 줄였어요 시추 영어 이것도 신조어인데 자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주 중에 우리 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한 비즈니스의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도 옛날에 아르바이트 아흐바이트 이게 독일인데 파일타임 잡으로 통역을 했었어요 통역을 하면서 제주도도 가고 또 물 만드는 어떤 공장에 가서 그 용기에 대한 어떤 워르필어 파일이라는 그런 정화하는 기기에 대해서 제가 순차 통역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나이가 드신 아주 멋있는 영국 분이 오셔가지고 한라산까지 갔었어요 그분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좀 잘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공항에 딱 가서 그 머리 흰 영국 신사분을 탁 찾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어떤 얼굴은 타운크루즈 근데 키가 좀 큰 타운크루즈였었어요 그분이 딱 나오는데 일단 저는 시선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멋있게 생겼다 근데 이제 제가 판매를 들고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왜 안 오지 그 머리 흰 아저씨 찾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눈앞에 타운크루즈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분이 그 이사직으로 올라가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오늘 개탄 날이다 이러면서 그분하고 한국에 있는 식당을 다 가고 이태원도 가고 뭐 쇼핑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영어로 통역하시고 또 설명해주고 이런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전에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하고 내가 남의 음식까지 주문해주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와 영어 실력 참 대단한데? 이런 약간 으쓱하는 거를 좀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 영어 관련된 시추에이션 레스토랑, 음식, 식당 관련된 표현을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 거 같아야지 이게 귀에 쏙 들어오고 또 입으로 나오죠 내 거 하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그쵸? 특히 이제 아주 어린 학생들이 비즈니스 공부를 하면 아 내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배운 것도 없고 회계감사보고서도 뭐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회계감사보고서, 회계년도 뭐 이런 거 대출 어때요? 저 대출은 제 단어 같아요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몸에 와닿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간접적으로나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식당은 직접적으로 반드시 겪었었고 겪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 장문에 대해서 상당히 내 것처럼 써야겠다라는 그런 시간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써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을 띄워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영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단어 몇 개가 좀 들어갈 텐데요 저는 단어를 다 안 보여드리고 그냥 바로 한글을 띄워드리면 그거에 대한 장문을 그냥 바로 하셔야 돼요 그쵸? 자 그게 좀 효과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작에 앞서서 일단 제가 아까 잠깐 부록처럼 문화 얘기를 좀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자꾸 이제 미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영국분들 뭐 호주 분들 그런 분들 사셨던 분들은 또 우리 문화는 이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곳은 미국을 6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또 우리의 문화를 조금 비교하는 차원에서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국기가 또 떴죠 일단 식당에서의 우리 한국의 문화는 팁을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쵸? 여러분들이 팁 주는 데는 뭐 그 또 있잖아요 남자분들 많이 가시는 곳 음악 시끄럽고 웨이터한테 막 주시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팁을 주는 거는 뭐 그 아주머니 분들이 고기를 구워주든가 아니면 일식에 갔는데 이제 이렇게 막 오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팁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팁을 많이 주지 않죠 그쵸? 레스토랑을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도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미국에서 온 거라 할지라도 팁을 주지 않는 문화가 바로 우리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은 조금 심플해요 간소화해요 뭐 메뉴판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1번 주세요 3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미국은 어떤 식이냐면 굉장히 팁이 중요해요 언스포큰로라고 아세요? 언스포큰로?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키는 거 뭐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뭐 이런 거 etch 하면 또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또 땡큐 그러고 또 etch가 또 나오면 god bless you again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기 쉬워서 기침 안 하고 막 참고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 말하는 것들 또 팁 주는 것들이 다 언스포큰 룰이에요 언스포큰 룰 또 이렇게 가다가 살짝 치면 excuse me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게 다치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뭐 땅 떨어지게 넓어서 그런 거 같긴 해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꾸 제가 다른 쪽으로 빠지는데 팁이 한 15% 정도의 식사값에 좀 떼어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여러분 크레딧카드 쓸 때 음식값하고 팁 계산을 이렇게 눌러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 팁을 쓰던가 아니면 현금을 좀 이렇게 살짝 올려놔요 그러면 그 팁은 누구한테 가느냐 directly 여러분의 서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굉장히 생활하고 얼굴도 되게 밝고 서비스를 즐기는 분들은요 본인이 받는 월급보다 이 팁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식당 가면 자꾸 밥 먹는데 와서 말을 걸어요 말을 그쵸 자꾸 말을 걸어서 맛있어요 어때요 뭐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문제 있어도 노 프라블노 얘기하기 싫어서 음식이 심지어 잘못 나온다 해도 그걸 그냥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팁 문화가 있다라는 거 팁을 꼭 좀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약을 주로 하고 가요 작은 식당은 그렇진 않지만 좀 큰 식당 이런 식당들은 전화를 걸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인기 있는 식당들은 그 다음날 다다음날도 안 돼서 웨이링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러죠 자 주문이 우리는 간소한데 주문이 복잡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주문하는 그 장면들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 미드 많이 보시죠 미디에서 식당에서 주문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우리 한국하고 또 미국의 드라마에서 약간 틀린 점 또 직접적인 경험에서 틀린 점이 이 주문 받는 아주머니가 다 외우세요 이 사람 뭐뭐뭐 다 외워서 적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갖다 주는 것도 또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근데 미국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메모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? 이 먹는 분들의 어떤 취향이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거 넣다가 고소하고 막 그래요 빼달라 했더니 또 넣어 주고 그리고 뭐 fat free milk 주세요 whole free milk 2% fat free milk 뭐 이런 우유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인종이 여러 가지 인종이 살다 보니까 이 음식 문화가 다양해서 주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쵸? 여러분 계란도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죠? sunny side up 노란자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over is 노란자가 중간에 있는 거 scramble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계란을 자기 기호에 맞게 해주세요 라는 걸 다 적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식당을 딱 가서 뭘 주문해야지 그러면 되게 긴장하세요 그래서 그냥 대충 먹고 몇 번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주문하시는데 하여튼 오늘 이 표현을 좀 배우시면 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더 맛있게 주문하고 좀 더 자신 있게 주문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께 한글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 짧게는 3초 맥시멈 8초 중간짜리 5초 만에 장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틀리는 거 저 어때요? 저 좋아하죠? 그쵸? 틀려야 제가 가르켜 드리니까 그래서 딱 보시고 아 이거는 이 표현으로 해봐야지 이러고 딱 답을 봤더니 아 이게 아니었네? 아 이게 맞았네? 이렇게 깨달으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기 좋아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여섯 명 테이블이 있나요? 여섯 명 테이블이 있나요? 딱 갔는데 앞에서 테이블이 비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한테 여섯 명 앉을 테이블이 있나요? 자 이거 3초짜리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Can I get? 라는 동사를 씁니다 내가 얻다 라는 거죠 Can I get a table? 그 다음에 위하여 for? 명수가 나와야 되겠죠 Can I get a table for six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 이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체사 for를 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죠 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 하기가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적을게요 우리가 웨이팅 리스트라고 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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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팅 리스트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적다 이런 거 생각하실 거고 또 이름은 뭐 네임이고요 그쵸? 또 리스트는 또 리스트니까 자 이거를 연결해서 문장을 5초 안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떻게 좀 맞으셨어요 Can I put my name on the list 좀 짧게 약간 길게 하면 Can I put my name on the 어떤 리스트 waiting 하나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있을 리스트는 뭐 다 waiting 리스트니까 everybody knows 그래서 굳이 언급 안 하셔도 될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Can I 내가 해도 됩니까 write 이라는 단어보다는 put 내 이름을 어디에다 올려놓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put something on the list my name on the list put on 이라는 표현 좀 생소하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호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막 확확 와닿죠 그쵸 또 이거 식당 가서 마치게 해봐야지 이러시면 되요 자 세 번째 음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Mountain Dew를 좀 골랐어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해서 자 저는 Mountain Dew로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웨이터가 딱 와서 이래요 아 뭐 마실 걸 드릴까요 음 그러면 아 그냥 저는 물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아 좀 근사하게 또 맛있는 음료도 마시고 울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Mountain Dew로 시작을 할게요 라는 표현이 우리말에 조금 어색하겠지만 제가 요거를 약간 직역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드리려고 자 그래서 시작하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가 뭐뭐 할게요 는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자 여기서 투 가 좀 빠졌어요 네 I would like to 가 여기서 좀 빠졌는데 여러분 교재는 제대로 있으니까 자 I would like to start off 자 여기서 연음이 들어갑니다 start off 이렇게 끊어 읽지 마시고요 start off 해보세요 start off 오케이 start off 근데 무엇과 함께 동반 관계 with 그 다음에 어를 쓴다는 게 독특하죠 a coke 이래요 a coke a coffee 왜 우리가 물질명상을 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음료 자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a Mountain Dew라고 합니다 여러분 Mountain 이란 단어 이 T 발음을 좀 삼키세요 꿀꺼 이렇게 먹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Mountain 이렇게 뱉어내지 마시고 a Mountain Dew 다시 한 번 a Mountain Dew 자 이거 발목 좀 자름하면 잘못하면 만두 이렇게 들리세요 만두 그래서 저는 이걸로 시작할게요 I would like to start off with a Mountain Dew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더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메뉴 갔다 왔는데 주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가게 처음 왔어요 그럼 I'm first timer here 그래요 first timer 이야를 붙여서 저 여기 처음 온 사람인데요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메뉴에서 인기가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what is what popular 인기 on the menu 자 in 같으세요? on 입니다 왜? on 이라는 게 이렇게 접촉이 있는 위기 때문에 메뉴 위에 글씨가 써 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인기가 맞나요? 그래서 in은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in on a 다 a a a to까지 해서 a까지 다 여러분들이 발음을 똑같이 하시는데요 영어는 이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what is popular on the menu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따라 읽기 연습할 때 제가 좀 연습을 더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수 베트남 국수에 고수 들어가죠 그쵸? 자 이 고수가 영어로 뭔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수가 cilantro에요 cilantro 자 accent가 lan에 있습니다 그래서 cilantro라고 발음하시고요 이게 들어가나요? 왜? 고수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?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수를 그냥 그 이파리를 씹어 먹기까지예요 고수 많이 먹으면 모기가 또 안 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모기조차도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근데 고수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자 고수가 여기 들어가나요? 라고 물어보는 이 의도는 뭘까요? 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?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? 들어가다 이런 표현 자 in 이라는 게 들어가겠죠? 자 의문사하고 함께 의문 문이니까 의문사는 아니고 의문 문이니까 도취를 시켜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냥 보여드릴게요 does this have us 입니다 자 이 라는 거는 일단 음식이 있으니까 서로 아는 거죠 그쵸? 이거는 가지고 있냐요? 이게 이제 있습니까예요? 뭐를? cilantro가 있습니까? in it 그 안에 라는 표현으로서 have what, in it 자 이것도 연음이에요 in it, in it, in it 한 단어처럼 들리시죠? 자 고수가 들어가 있나요? 라는 표현 자 요겁니다 자 그다음 고수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그것 좀 빼주시고 요리해 주시겠어요? 아니면 그거를 빼고 제가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?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고수 말고 또 새우 여러분 새우 알러지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? 새우 먹고 막 몸이 붓고 막 울드 울글불글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새우 빼고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빼다가 뭘까요? without, without, shrimp는 아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부탁하는 거니까 뭐가 또 가장 평범해요? Can you? 이렇게 좀 공손하면 could you?도 괜찮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Can you make it? 그 요리가 우리가 서로 아는 거니까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Can you make it without shrimp? 어 쉼프를 빼주시고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? 자 뭐 이유 붙이시고 싶으시면 이런 거 쓰면 돼요 Because I'm allergic to shrimp Allergic이라는 게 알러지 Be allergic to 를 써요 그래서 나는 쉼프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유를 또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계속 진행할게요 자 주문을 했는데 뭐 딴 게 온 거예요 아 그럼 뭘 내가 발음을 잘못했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좀 못 하시는 분들은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한국말이 되니까 주문을 했는데 뭐가 잘못 나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? 어 이거 제가 주문한 거 아닌데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 왜? 우리 말이니까 근데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좀 아메리칸 분들이 약간 말투가 이렇게 좀 세고 약간 기가 좀 세니까 영어가 또 잘 안 돼서 막 이러세요 어 이거 제가 주문한 거 어 맞아요 이러고 이제 그냥 먹고 나오시는데 어 여러분 할 말은 하셔야 됩니다 네 콩글리시든 뭐든 막 손짓발치 다 해서 자신감 있게 단어 몇 개만 배열해도 이 얼굴 표정이 이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막 주눅들고 이러면 이게 힘드세요 어 잠깐 뭐 다른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? 네 옛날에 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서구하신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서 연설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연설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생 상황으로 다 봤거든요 중계로 근데 가셔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 미국 의원들이 다 앉아 계셨고요 대통령께서는 다 전문을 영어로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어포를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죠 아 이제 영어를 하시는데 그래도 어 통역하는 사람이 동시 통역하고 이걸 또 다시 한번 해 주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 또 안 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분은 또 영어를 알아들어서 그냥 듣는구나 그랬어요 음 근데 다 끝났어요 연설이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리가 좀 불편하셨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그게 다 감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기립박수를 쳤대요 그리고 이 상원 의원이 옆에 있는 의원한테 그랬대요 Oh I'm very impressed 너무 감명 깊었다고 여기까지 오셔서 몸도 불편하신데 연설을 하시는데 와 중간중간에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 알아듣도록 영어 단어를 몇 마디 써주신 거 굉장히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러셨대요 음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였는데 그래서 그 발음이 한국 발음처럼 들리셨나봐요 내용은 굉장히 좋았는데 하여튼 발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우스갯소리 하나 그냥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자 아니다라는 not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order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은 문장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초 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This is not what I ordered 자 딱 온 거 같고 얘기하는 거죠 This is not what I ordered 내가 주문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 I'm sorry 막 이러고 그 웨이트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 이거 주문한 거 아니고 이거 주문했어요 그럼 I'm sorry 그리고 다시 가져가서 새 걸로 다시 해오세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거에 대한 실수가 자기 어떤 상점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그 식당의 잘못이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항상 줍니다 다음번에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또 다음 상품을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 이렇게 바코드 같이 해서 문자로 보내줘요 그럼 그걸 찍으면 주문할 때 많이 세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당한 거 딱 받으시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 이거 아닙니다 잘못 왔어요 제품이 파손돼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에 대한 정말 좋은 보상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표현 이 정도면 2인분으로 충분할까요? 두 명이 먹기에 이거는 충분할까요? 이거예요 자 여러분 2인분 2인분이라는 단어가 portion이에요 portion 자 그러면 portion이라는 단어와 two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enough가 들어가겠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as this enough 이것이 충분합니까?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위하여 for two portions 자 2인분으로 충분한 양입니까?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팁이 포함된 가격인가요? 비를 딱 받았는데 체크를 딱 받았는데 어?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아 그러면 이제 물을 수 있죠 이게 팁이 포함이 된 건가요? 안 된 건가요? 근데 미국에서 밥 먹을 때 어떤 식당은 팁이 포함이 돼서 영수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렇게 뚝뚝뚝뚝해서 15% 이렇게 따로 안 쓰여도 돼요 뭐 그런 게 좀 편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 as the tip included 자 여러분 포함하다라는 동사 아시죠? 팁이 included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as the tip included 팁이 포함이 된 건가요? 됐으면 그냥 그것만 하고 나오시면 되고 팁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두들겨서 이렇게 15% 해서 밑에다가 15%는 액수를 쓰고 팁이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서면으로 이동해서 식사 중이에요 식사 중에 자꾸 찾아온다 그랬죠 뭐 맛있어요? 뭐 괜찮습니까? 스테이트 고기는 잘 구워졌나요? 막 이렇게 자꾸 말을 시켜요 그러면 맛있다 맛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너무 맛없어요 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막 이러는 분은 거의 없고요 그냥 맛이 없는 음식을 좀 남기고 나옵니다 자 접시를 채워드릴까요? 자 다 먹은 거 같아서 웨이트나 웨이트리스가 와서 서버가 와서 이거 좀 채워드릴까요? 라고 하는 표현 자 이거는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Can I take away? 자 take away가 치우다예요 자 그럼 대상이 뭐예요? Your plate 접시죠 그래서 Can I take away plate? Can I take away your plate? 자 접시를 채워도 될까요? 자 여러분들이 다 먹었다? Oh yes go ahead You can take it away 자 아니면 아직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직역으로 이르더라고요 I am eating it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런 구어체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먹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I'm still working on it 자 일을 하는 정도까지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힘든가?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게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걸 하고 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work을 사용한다는 게 이 work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Still 여전히 working on it 그럼 it은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먹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 굉장히 계속 들어오실 겁니다 자 소스는 따로 주세요 우리가 소스가 그냥 부러질 때가 있고 소스를 따로 줄 때도 있고 또 소스가 또 하나가 왔는데 하나를 더 주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럼 따로 라는 말이 뭘까요? separately 뭐 이러고 오시면 안 돼요 네 자 식당에서는 separately 보다는 옆에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on the side 그러니까 따로 on the side에 주세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on the side가 여기서 핵심 표현이고요 Can I get a sauce on the side? Can I get a sauce on the side? 그러면 사이드에 따로 뭐 요만한 그릇이겠죠? 소스를 따로 주시겠습니까? 이런 표현이에요 와 막 배가 고프시죠 그쵸? 슬슬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이제 계산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네 계산 근데 우리가 문화를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똑같은 문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를 해요 남자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가 내 여자 남자가 이제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식사값을 남자가 내요 근데 보통 그냥 친구 버디버디하는 그냥 친구예요 그러면 좀 따로따로 내기도 하고 내가 사면 얘가 한 번 더 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남자가 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경우가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건 여럿이 갔을 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스프릿해서 계산을 해서 따로 책을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 한 사람당 n분의 1이 해가지고 따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스프릿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프릿 스프릿 그 다음에 the bill 여기서는 bill을 써요 우리가 다 나올 때 책을 쓸 수 있고 bill도 쓸 수 있는데 계산서를 스프릿 해주세요 일때는 스프릿 check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split the bill 이게 더 commonly used 합니다 자 이거를 따로 분리해 주세요 뭐 잘라 주세요 이렇게 하는게 계산서 따로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제가 정말 힘든 그 광경을 한번 겪었어요 실제로 한 일곱 분이 단톡방을 만드셔 가지고 옛날 좀 친했던 그런 선생님들끼리 한번 만났어요 그 주체는 두 분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쏠 것 같아서 저는 예상해서 어 제가 먹을만한 밥값에 가격에 선물을 갖고 갔어요 왜 밥을 쏘면 내가 미안하니까 그쵸 그래서 선물을 드렸어요 두 분한테 어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를 n분의 1에서 크레딧 카드를 일곱 번을 쭉쭉쭉 긋더라구요 와 이런건 조금 좀 우리 정이 있는 문화인데 그쵸 그래서 선물 다시 뺐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어떤 문화가 있더라구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괜찮은가 봐요 네 자 그 다음 제가 쏠게요 쏜다 라는 표현이 막 딱 와 닿았죠 제가 쏠게요 어 슛 이런거 안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요 잘못 사용하시면 자 제가 쏠게요는 제가 사겠다는 얘기죠 그쵸 뭐 뭐 이런거 그냥 아주 평범한 표현입니다 약간 센스있게 인싸영어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Dinner is on me Dinner is on me On이라는게 내 위에 있다 직역하면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말로는 영어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Lunch is on me Dinner is on me The drink is on the house 그러면 on the house는 그 식당에서 드링크를 complimentary 서비스를 드리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Something is on the house 그러면 이거는 무료 음식입니다 자 제가 쏘니까 Dinner is on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 이런 분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네 막 쏘시는 분들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네 그 다음 계산을 여기서 아니면 입구에서 하나요? 자 미국은 보통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두 가지더라구요 음 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곳과 또 프론트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미국은 거의 대부분 프론트 보다는 그냥 테이블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옆에 막 그 서버가 막 이렇게 좀 지켜봐요 팁을 얼마나 주나 막 이러고 좀 가리고 막 쓰고 이러기도 해요 자 그래서 계산을 여기서 가 뭐겠어요 Here이겠죠 자 입구는 뭘까요 At the front 자 Do I pay? 자 근데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실 때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유럽은 물이 좀 비싸요 네 그래서 그냥 물 시켰다가 물 하나가 막 만원 막 이럴 경우도 있는데 일단 물이 무슨 물인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 정리를 좀 밑에 해드렸구요 자 그거 앞서서 위에 거부터 차례대로 내려갑니다 All you can it 자 이게 뭘까요 레스토랑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All you can it 혹은 buffet 자 이 뷔페 우리가 뷔페라고 하는게 All you can it 이라는 표현으로 대문자로 보통 이제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써 있어요 메뉴판 같은데 아니면 이제 문구 그 간판 밑에 창문 밑에 이렇게 써 있는데 No B-Y-O 이러는데 이거는 No bring your own 즉 음식을 본인의 음식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런 거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Go Dutch 자 이거는 조금 많이 쓰진 않구요 아까 split the bill 이런 걸 좀 많이 쓰는데 이거 쓰시는 분도 음 적지 않아 계세요 자 우리가 Dutch가 뭐죠 네덜란드 네덜란드 나라 아시죠 이거 형성인데 이 Dutch가 옛날 17세기 역사로 올라가면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가 막 사이가 안 좋았어요 무역을 하면서 그래서 약간 Dutch라는 표현이 English에서는 negative connotation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부담하자 그거를 Go Dutc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till Water가 일반 생수 그 다음에 Mineral 자 엑센트가 미에 들어가서 Mineral 이래야지 Mineral 또 이름 안 돼요 자 Mineral Water는 사먹는 물 생수입니다 이거는 돈 내셔야 돼요 Sparkling Water 자 유럽 가면은 이렇게 물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통 Sparkling Water를 주는데 이것도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Tap Water 수돗물 이건 한국에서 먹기 좀 위험할 것 같고 약간 나라가 좀 맑고 또 환경이 깨끗한 나라는 Tap Water을 그냥 주는데 이거는 무료예요 그래서 물을 시킬 때 차라리 지켜놓고 이게 차지가 되는 걸 알았으면 아 그냥 나 와인 한잔 마실 것 같고 또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기타 어휘들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를 따라하면서 Repeat after me You have to practice speaking English and I will check your pronunciation OK? 자 let's start Can I get a table for six? You have to repeat three times OK? Can I get a table for six? Last time Can I get a table for six? OK 잘하셨어요? 만약에 두 명이면 For two 하면 돼요 그쵸?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Can you make it without shrimp? 자 한 번 더 Can you make it without shrimp? OK 마지막 Can you make it without shrimp? OK 자 모음이 있는 곳은 좀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볼까요?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? 자 아까 했던 표현이죠? Can I get a 다시 제가 천천히 해 드릴게요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? 두 번째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? 마지막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? 자 막 다 들려요 잘하시고 계세요 네 하루하루 좋아지고 계십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이런 말 잘 쓰는 사람 아주 친구분 많으세요 자 Dinner is on me 짧죠? 다시 한 번 Dinner is on me Dinner is on me 자 OK 오늘 식당과 관련된 표현 좀 정리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? 딱 들으니까 와 이런 표현들 정말 내가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네 왜? 이게 실생활 영어입니다 그렇죠? 그래서 식당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바이오 분들 같이 가시던가 아니면 여러분 외국 가셔서 누구를 만나서 식사 주문할 때 아주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Dinner is on me 자 이 표현 잘 외워 두시고요 오늘 제가 저녁을 쏘겠습니다 누구든 만나는 분 저 아는 척해 주시면 오늘 제가 저녁 쏠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좋은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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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